암컷 대개와 최장미달 대개에 대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산당국과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에 있는 어업기술센터에서 포항과 영덕 등 동해안시군과 동해어업관리단, 포항해경 담당자들과 함께 대개 불법 포획 단속을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포항해경은 대개 불법 포획을 근절하기 위해선 육상에서의 유통만 단속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운반책과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며 일선시군과 경찰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